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, 이른바 태양절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보통 김 주석 생일 전날이나 당일 자정에 금수산궁전을 참배했지만 이번에는 당일에 참배한 걸로 보입니다. 참배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박정천 군총참모장이 함께했고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과 현송월 당 부부장도 동행했습니다. 기상캐스터